1. 2. 3. OK, OK, OK. 1. 2. 3. 4. Pick me up pick me up 우린 요금 치즈 춤춰 에브리데이 Let it set go Let it set 점점 발을 울려 아주 뜨겁게 해가 떨어져도 더 위주를 랩받는게래 아날밤 닿는게래 우리의 닿을 때까지 발의 뒷곳에 I said feel the way 정말 졸랐지 다닿댕시 하얀 레디 커트리 이제 닷을 올려라 어두운 맘을 거둬라 어디든지 we can go 우린 뭐든 뭐든 돼 우릴 따라오면 돼 손을 높게 들어 너와 나타낸 불빛 아래 찬란한 길고싶어 스텝 1 2 3 1 2 3 Let's go 여러분들 We need my friend 잠깐 여기까지 하더래 와우 Don't they look great 윤호 안아주고 싶어 그 다음에 제가 안아줄게요 여보세요 윤호가 안아줄게요 스파클링의 세영을 아세요? 아유 엄청 괜찮으면 되죠 그 친구 인사도 잘하고 괜찮아졌네요 세영 그 친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멋 잘 추더라고요 스케치북 나와가지고 잘하더라고요 크게 될 것 같아요 안 할래 안 할래 스트레스 불었어 연속되는 스케줄에 에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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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 동아 멤버들 되게 있어요 여기 유아 여기 미치고 iiqo 아우 좋은 멋진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현장에서 될 수 있습 유옥? 야 그러지마 이상해 진짜 너무 많이 가면 안될 것 같애 오케이 계속 자르러 가야 돼 화면 몇 개 다닌거에요? 어후 고울보는 박성호가 있어서 어차피 성호 형이 씻는 데 오래 걸리더라구 자기 얼굴 감탄하느라 안녕 잠시 후 하나 둘 셋 아하하하 하하하 타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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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퀴즈 에잇 퀴즈 정리한다 내가 간다 정리한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인벨 야! 넌 다수아님 다수아님 2차 월인 또 성공적 네 무대 마치고 네 저희는 좀 휴식을 취하고 또 피버 무대를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 자 단체로 캡처 타임 3개 갈게요 시작 가짜 롤드 에잇 퀴즈 에잇 퀴즈 에잇 퀴즈 에잇 퀴즈 에잇 퀴즈 에잇 퀴즈